파도가 쎄때는 그거랑 굳이 싸우려고 하면 안되고 잔잔해질 때 기다렸다가 잔잔하면 그때 캐스팅하면 됩니다 이 파도도 너무 쎄서 딸려서 많이 들어오네 오늘은 파도가 점점 좀 쎄다고 했는데 아까도 오전에 왔을때보다 확실히 쎄졌어요 다시 파도가 조금 죽었으니까 캐스팅이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떨어뜨렸고 살짝 흘러가면서 빛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우 입질 톡톡 쳤어 완전 먹긴 않았지만 지금 톡톡 치고 있어요 따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줄을 더 줄게요 이럴때는 줄을 더 줘서 채비가 조금 더 이렇게 이 파도에 바람이랑 파도 영향을 좀 들받게 이채비가 너울성 오면 이렇게 줄을 들어서 주고 감원줄을 다시 풀어주고 왔다갔다 하면서 최대한 자연적인 상태랑 비슷한 상황을 내 미끼로 하고 연출해주면 되요 아 아니고 다시 줄을 쭉 줄게요 저기가 포인트인데 포인트를 살짝 벗어났어 그래도 뭐 생선 없는 건 아니니까 요 반탄유 따라서 한번 쩍 잡아볼게요 뽕토는 입이 2개 물렸습니다 입이 아 살살 들어오죠 입질이 전제 톡 걸어쓰 오케이 아우 힘들게 나오네 여기서는 올리기가 힘드니까 내려가서 랜딩을 할게요 으이사 내러가서 이쪽으로 일로 오면 안돼 또 떠야된다 떠야 된다 어 떠야되는이라 여기는 수심이 낮습니다 띄워야되요 띄워서 고기를 올려야됩니다 어허 개 파이 개 파이 따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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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지 말고 또 또 또 또 그렇지 떴어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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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서 5 새끼 갑자기 힘을 쓰네 갑자기 힘을 써 갖고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으아 아 아 턱을 좀 파도가 밀어주는 거 했는데 안 밀어주네 파도가 참 희한하죠 킬 할 땐 안 치고 캐스팅 할 때는 파도 엄청 치더만 고기 이렇게 란딩 다 갈 때 살짝만 쳐 주면 올라오는데 방향이 엄한 데서 치니까 얘가 못 올라오고 오케이 좋다 오케이 좋다 파워타고 쭉 올라왔습니다 쭉 파워타고 가자 쭉 이쁘죠 이쁘죠